아 장마철이라 비가 갠 뒤 오후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현재 바람은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불고 있구요 지금 오니까 숭어가 지나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이상 열심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로드는 철류대 서프프라이 3호에 510대 입니다 닐은 펜닐 8000번 8000번 이구요 원줄은 16호 16호 입니다 봉돌은 52호 목줄은 24호 입니다 자 바람이 몹시 불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 저 앞에 걸 언젠가는 오후에 disciple 예 어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자, 오른쪽에 사람 있을 때는 오른쪽에 사람 있을 때는 건대서 여기에 가다 보면 한 명은 오른쪽에 사람 있다 한 명 하고 여기에서 주십니다 잡았어 아, 찾았다 나름이었어 잡았어 와 와,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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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장단 아니다 오오, 대박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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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크다 대박 대박 이야, 대박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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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박 잡았어? 응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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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어 크다 어 조심 조심 어 어 잡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다 잡았다 우와 와 큰 같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yeah 좋다 복 안 잡힌다 잘 못 박우니까 아아! 승인다! 아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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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우와! 올라옵니다! 와! 크다! 와! 크다! 큽니다! 큽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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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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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와! 세리머니! 우와! 우와! 잠깐! 1시간 반 동안 굵은 놈으로 짜물치기! 짜물치기로 나왔습니다! 오! 승인다! 네! 자! 들어 보이소! 우와! 크다! 네! 구독자님께 다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Selena!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